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교재 희망률이 64%라 생각합니다. 64%면은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는 얘기네요. 그래서 요즘 새로운 단어가 BC라고 들어봤어, BC. 카드지. 카드지, 그거는.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대학교 때 CC라고 했잖아요. 요즘에는 BC라고 합니다. 아, 복지관 커플? 복지관 커플, BC. 둘이 어떤 사이야, 우리 BC야. 이렇게 얘기한다고요. 항운 연애의 메카라고 합니다. 복지관 안에서 만남도 갖게 되고. 이렇게 어머님들하고 이야기한 거 가지고 얘기한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온 키워드가 3개 정도가 있는데. 여러분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. 첫 번째가 한국전쟁입니다. 6.25. 왜냐하면 직접 몸으로 겪고. 아, 그러네요. 기억이 나시겠네. 예를 들어서 요즘 10대나 20대 초반 아이돌 얘기 안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. 6.25 얘기 안 하면 대화가 좀 서로 안 통하는 그런.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죠. 두 번째 키워드는 블루스라고 합니다. 블루스. 그러니까 요즘 복지관에 가면 탱고, 지르바, 차차차. 이걸 다 성렴한 분들이기 때문에. 춤을 얘기 안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.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외로움. 외로움. 아.